모두들 반가워요. 오늘 영상의 아이들은 매혹의 색과 풍란 중에서도 홍연단엽, 홍연내산입니다. 홍연단엽과 홍연은 내산에서 선별된 곳으로 아주 진한 핑크색을 피우는 아름다운 아이랍니다. 맨 먼저 보시는 홍연단엽인데요. 홍연단엽은 홍연에서 선별된 곳으로 아주 두터운 단엽의 두엽종입니다. 홍연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맨 먼저 보실 홍연단엽입니다. 앞에 좌측이 하나 있고요. 무촉 하나 뒷모습인데요. 뒤에 꽃대도 있네요. 뿌리가 성장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하게 나왔다가 두터워지는 초콜릿근을 나타냅니다. 첫번째 홍연단엽의 가격은 50만원입니다. 두번째 홍연단엽인데요. 앞에 좌측이 하나, 무촉 하나, 꽃대가 아주 많이 있네요. 뒷모습이고요. 통실동실 두텁죠? 두번째 홍연단엽의 가격도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들은 홍연인데요. 홍연은 내산에서 선별된 아이들로 내산보다 훨씬 친한 핑크색 꽃을 피우고요. 향기도 좋습니다. 맨 먼저 보시는 홍연인데요. 앞에 두터운 초콜릿근이 아주 매력적이죠? 접근에 가까운 니근이에요. 앞에 좌측이 하나, 무촉이 하나 뒷모습 볼까요? 뒤에도 좌측이 하나, 꽃대도 하나 뿌리도 보이고 좌측이 두 개네요. 첫번째 홍연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두번째 홍연인데요. 앞에 꽃대도 하나 있네요. 두번째 홍연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세번째 홍연인데요. 뒤에도 꽃대가 있네요. 세번째 홍연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홍연 단엽과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세번째 보실 아이들은 내산인데요. 이 내산에서 홍연과 홍연 단엽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산 완성분의 가격은 4만원인데요. 랜덤 발송으로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샘플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모두들 행복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 오늘 영상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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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